이번 시간에는 일렉스틱 캐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일렉스틱 캐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위쪽에 있는 region을 변경을 하시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가까운 도쿄를 이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로 들어와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캐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 디멘디드 방식으로 여러분이 인스턴스 캐시노드를 즉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캐시 클러스터고요. 리저브드 캐시노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해놓고 더 저렴하게 캐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ecurity Group은 어떤 EC2 인스턴스가 이 일렉스틱 캐시 노드에 접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현재 시점에서 일렉스틱 캐시는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일렉스틱 캐시만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캐시 파라미터 그룹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성한 캐시 클러스터의 컨피그레이션, 설정과 관련된 것들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캐시 이벤트는 캐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간의 순서로 보여주는 거죠. 다운로드 캐시 클러스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자동 발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캐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캐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런치 캐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합니다. 런치 캐시 클러스터 위자드라고 하는 것에다가 캐시의 이름을 적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OpenTutorials라고 적겠습니다. 노드 타입을 지정을 하는데 마이크로, 스몰, 미디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일렉스틱 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의 크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메모리가 더 커지고 그만큼 더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스몰, 즉 1.3GB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3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넘버 오브 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클러스터와 노드가 있습니다. 자, 맨캐시 서버 한 대 한 대가 일종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한 대 한 대의 서버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 것이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노드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맨캐시드 서버를 생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10이라고 적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이 캐시 클러스터에 10개의 맨캐시드 서버가 생성이 돼서 묶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들은 같은 설정, 다시 말해서 같은 시큐리티 그룹, 같은 파라미터 그룹을 공유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10은 좀 많으니까 저는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캐시 엔진 버전은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캐시 포트는 이 캐시 서비스로 접속할 때 몇 번 포트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제 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맨캐시드는 같은 존, 같은 가용성 존에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차징하지 않는데. 만약에 EC2 인스턴스와 지금 여러분이 생성하는 클러스터 간의 다른 가용성 존에 있다면 EC2 인스턴스 쪽에서 일어나는 트래픽 과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픽 포 SNS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래스틱 캐시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이벤트들, 이를테면 이 캐시 노드를 새로 생성했는데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또는 어떤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이 SNS라고 하는 것은 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아마존의 웹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SNS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코딩 아마존 웹서비스 수업 중에 SNS와 관련된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SNS에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이 토픽을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오토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를 예스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자, 컨티뉴을 누르면 어디셔널 컨피그레이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현재 디폴트밖에 없기 때문에 디폴트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 그룹도 그냥 저는 디폴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메인터널스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유지보수 시간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여러가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나 여러가지 작업들을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컨티뉴을 누르면 최종적인 이 서머링이 나오고요. 여기서 런치를 클릭하면 이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 그 클러스터에는 두 개의 노드가, 캐시 노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클로즈를 하고 화면을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크레이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요. 두 개의 노드가 현재 선택된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두 개의 노드가 소속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럼 시간이 조금 기다리시면 크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요. 이제 캐싱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Available이라고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 이제 이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 있는 ToNode라는 걸 클릭하면 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노드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노드를 선택해서 RemoveNode를 하게 되면 노드가 삭제가 될 테고요. 그리고 AddNode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빠르게 노드를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시스템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캐시 클러스터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Modify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캐시와 관련된 이 클러스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파라미터 그룹을 바꾼다거나 뭐 Security 그룹을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캐싱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Configuration Endpoint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URL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노드들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인 노드에 접속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노드 안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노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그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노드에 대한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을 관제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열람하고 싶은 노드를 선택을 하시면 밑에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 노드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하고 예방하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C2 인스턴스에서 일래스틱 캐시로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래스틱 캐시는 현재까지는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래스틱 캐시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물론 앞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캐시의 시큐리티 그룹을 클릭해보면 디폴트가 있죠. 물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택을 하면 현재 이 캐시에 접속할 수 있는 EC2 시큐리티 그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룹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Add를 클릭하시고 이 밑에 보시면 Security Group Name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하면 현재 여러분이 생성한 같은 리전 즉 저 같은 경우는 도쿄니까 도쿄 리전의 EC2에 대한 Security Group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접속을 허용하고 싶은 인스턴스들이 있다면 그 인스턴스들이 소속되어 있는 Security Group을 선택을 하시면 그 Security Group에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이 여러분의 디폴트라고 하는 Security Group을 지정한 일래스틱 캐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방압 설정이죠. 그럼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인스턴스들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EC2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인스턴스의 리스트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캐싱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인스턴스는 여기 있는 RD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해보시면 이 인스턴스가 속해 있는 Security Group이 있을 겁니다. 어디 있나요? 이 Security Group에 RDSSEC라는 Security Group을 쓰고 있다고 적혀있는 거죠. 그러면 이 Security Group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 일래스틱 캐시 매니지먼트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디폴트를 선택을 하고 Security Group에서 디폴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화면에서 클릭을 해서 RDSSEC라고 하는 Security Group EC2 인스턴스에 대한 Security Group이죠. 클릭하고 Add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이 RDS 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얘가 속해 있는 Security Group이 IDSSEC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 일래스틱 캐시 디폴트라고 하는 Security Group을 가지고 있는 일래스틱 캐시에 이제부터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래스틱 캐시에 대한 사용방법을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래스틱 캐시를 실제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볼 건데요. 그걸 보시면 일래스틱 캐시라고 하는 것도 캐시라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힐 겁니다.